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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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키워? 그랜마! 안녕하세요! 잠깐만 빵빵빵!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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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으유! 어서와! 할머니가 혜찬이 많이 사랑하시는 거 같은데? 아 동생이야? 이거는 내가 3살 때 읽었던 책들이야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이런 건 내가 다 3살 때 읽어 할머니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잠깐 해운대로 가셨어 왜 해운대로 가셨는데? 대학교 가셔야 돼가지고 앉을까? 우리 할머니가 다시 편지를 남기고 가야 했어 할머니가 편지를 직접 쓰셨네 저는 할머니가 일이 있어서 집을 비웠으니 친구들과 재밌게 노다가 걸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지를 써주셨는데 식혜부터 한 잔씩 하자고 자 우리 할머니가 여기 적혀있는 거 한번 천러가 읽어줘 할머니 스타일 대장구에 수박 있다 화채 먹어라 놀이컴 할머니 라임이 라임이 좋으신 거 같아 봉순아 물 해라 목이 많으니 조심해라 우선은 우리 뭐부터 할까? 그거 알아요? 옛날에 동전 뒤집기 같은 거 동전 뒤집기 맞춤 여기에 용의로 한번 보여줘 어떻게 하면 잘 쌓아놓고 잘 안 매워 우와 천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천러부터 해봐 탈락 탈락 렛츠고 지성이 지성이 1도 안 될 거 같아 지성아 너가 손 큰 의미를 보여줘 하나 둘 셋 자 재민이 카메라에서 어 실패 한 거야? 한 거야? 흔들어서 잔이죠 어? 염려 아니지 않아 아 주워 런쥔이 해봐 이거네 탈락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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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야 지금 지금 1등이야 1등이야 1등 아 장난하세요 뭐가 이렇게 없기 아야야 양심적으로 하자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안 돼 생각하네 아 넘어갈 거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우승자는 없습니다 런쥔이 아니야? 런쥔이 런쥔이 우승 런쥔이 우승 런쥔이 우승 상품으로 식혜 한 잔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우개 레슬링을 할 건데요 지우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선택을 하자 지우개로 가위가위보 해서 이거 되게 유명했는데 가위가위보 이거 진짜 잘 조용했어 가위가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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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이 패틀 자 첫 라운드 이 제 노 노 오 오 심각한 제노가 아니겠다 아니 이거 아 아 아 아 왜 화내 왜 화내는 거야 아 아니 이거 어려운데 된 거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어려워 잠깐만 어 탈락 탈락 진짜 못해 자 첫 라운드 이 제노 오 그 다음 재민 런진 아 런진 실망해 괜찮아 런진이는 런진이 다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아 이길 수 있어 승내자 아니지 자 런진 더 위너 예이 아 이거 아니 작은 게 안 좋은데 덮어버려 그냥 덮어버려 큰 게 좋지 큰 게 훨씬 좋네 이거 오 저기까지 날라간다고? 재밌다 아니 아니 뭐 너무 못해 야 무조건 큰 게 이긴 해 뭔 소리야 각자 이긴 사람 손 들어봐 자 그렇게 세 명이 자 셋 중에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가 가위보 자 우리 둘이 배틀 투 오 애창이 잘하네 투 너무 너무 다 같이 못해 자 이제 놀아놔라 라인 게 좋네 오 툭 아 아 비 모이는 거 같아 약간 윈듬을 도는 거 같아 툭 아 툭 아 아 아 자 마지막 슬리 재 놀이 자 그 다음 게임은 공기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룰을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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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다 짚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하고 3단계에서는 세 개 하고 마지막 하나 4단계는 이렇게 자 5단계가 이제 10년 내기를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 했어 그럼 이게 1년이야 오케이? 이해했어? 이제 1도 1여부터 했어 하면서 가르쳐줄게 하면 돼? 마이너스 절대 못 할 거 같아 진짜 바로 끝났어 절대 못 할 거 같아 오 건드리면 절대 안 돼 엄청난 손 눌리 오 오 파워풀 오 오 서스티브 오 오 오 너무 잘하는데 4년 야 실수하면 끝나 이렇게 왜 어떡해 야 야 야 야 야 야 테이블에 춤 쏟는데 아 구장난 거야 야 쉽게 좀 야 야야 야 뭐 뭐 뭐 너 2년 마이너스 힘내라 제발 에어컨 바람이 세네 그렇지 떨어져라 해찬 1등 나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돼 나 진짜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거 내가 해본적이 있어요? 아니 나도 없어 끝 나 마술인줄 알았어 빨간게 던져네 파란게 트여 못할거 같은데 재현이 형 잘해 안 봐도 비디오 같은데 야 너무 억울해 동평하게 해 하나씩 주워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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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고 그리고 하나 던지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이렇게 형 진짜 몰라 한번 한번 좋아 천러 좋아 나는 미안해 너무 가까이 던지면 힘들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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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지마 말하지마 내가 회장님이니까 빠진다 진짜 야 이건 안돼 자 그 다음은 딱지치기를 할건데요 딱지치기는 팀전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눌거야 4번 할까? 3번 할까? 3번 할까? 어? 우리 모자팀이네 모자팀이야 빨리 할게 움직임 안돼 아 그렇지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공쪽 권 이긴다 왜 내가 생각하니 움직이지 마 잠깐만 움직이지 마 아 이거 어디있는데 잠깐만 내가 차라리 여기 던질까? 차라리 천러 12살이라고 나이스 자 그 다음 천러 대 나야 회찬아 끝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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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간 거야 금방 끝나 야 카메라 들고 와 가만히 계세요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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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제 저기까지 간 거야 야 끝났어 회찬아 회찬아 뭐해 자 그 다음 어깨 광패런지 나 나 나 노 나 내가 한 팀 살려먹을게 에? 살려먹을게? 살려먹일게 아니 맞추긴 해야지 맨땅이니 끝났다 아 형 때문에 살려먹네 그 가지 그 가지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하지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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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잠깐 줘봐 딱지에 진심이네 나는 꺄야채 뭐야 뭐야 천재 아니야 기가 맥힌 아 벌써? 어 벌써 나요 자 우리 이걸로는 자꾸 이름이 변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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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해 이렇게 해서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백수 우리가 수박에 아 수박이래 냉장고에 수박이 있으니까 한번 화채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박에 냉장고가 있어? 자 여기 갖고 가고 어? 자 지나갈게요 내가 내가 놔줘 다 했어 수박 열어 자 우선 수박이 상태가 좋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똑똑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도 돼 아 들어가도 된대요 자 제노가 수박을 반으로 조개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제노가 원하는 일단은 일단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어? 어? 한 손이 있어 한 손이 있어 우리 할머니가 적어놓은 무성이었다고 아 진짜로? 천러 밤에 못잘 만한 얘기 천러 밤에 못잘 만한 얘기 이거 천러 밤에 못잘 만한 얘기